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협회 서울 회장님이신 남철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장 남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건강은 국제기구를 탄생시킨 전 세계민의 건강과 보건환경 문제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건강환경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참여하신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한 바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건강한 환경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기구는 크게 보건의료계의 환경보건의료분야 즉 의료의학계 의사 약사 간호 재활관계와 보건관련단체 보건음악과 미술치료 요가 힐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단체 건강보건의료단체 환경보건의료단체 관련 연구원 등들이 적극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구 INGO WCCA 오그레니션 ORG 조카가 제1회 대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녹색건강환경 실천헌법을 전세계에 공부하고 세계 모든 인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실천국제기구로 우뚝 선것을 환영하면서 크게 성장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국제 녹색건강문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고 참석하신 국제보건의료환경관련단체 이문 여러분과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 관련 의료보건협회와 보건환경단체의 유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이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의 잠깐씨에 조금발로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